종근당 홀딩스는 21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 따뜻한 울림의 시작지인 호페라를 공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연은 정아영 아나운서의 3회로 진행됐으며 소프라노 오신영, 바리톤 이승환, 파페라 쿼르테티에스, 뮤지컬 배우 카이가 트리니티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해 정통 오페라, 아리아부터 뮤지컬, 파페라 등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종근당 홀딩스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생활이 어려웠던 지역주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공간과 소통의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는 11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올해 두 번째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